오늘은 싱글벙글 대한민국의 새로운 과학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과학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과학우 호기가 떠오르실 건데 오늘은 조금 더 재밌는 과학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어느 중국집에 짜증을 내며 들어오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이라 하기에는 아주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덩치가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까칠했고 물컵이 없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컵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먹어요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싸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성이 시킨 메뉴는 짬뽕. 짬뽕이 나오자 그녀는 허버허버 면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20분 정도 식사를 하고 나서 그녀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말하면서 다짜고짜 환불해 주세요 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건 그녀는 환불을 받을 만한 계산을 하기 전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환불을 요구했다는 거죠. 이 한국녀성은 가게 사장님께 위생관리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서 나갔고 환불해 주겠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녀는 그냥 지 혼자서 나가버렸죠. 그런데 뭔가 머리카락이 이상했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염색된 머리이고 주방 직원은 곱슬머리에 홀에 있는 알바도 염색한 머리인데 짬뽕에서 나온 머리카락은 검정색 생머리였으니까요. 가게 사장님은 cctv를 돌려보게 되었는데 그녀가 가게를 나가기 5분 전 이 한국녀성은 자신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뽑더니 다먹은 짬뽕에 머리카락을 집어넣고 저딴 행동을 한 거였죠. 머리가 짧고 매사에 짜증을 내며 덩치가 커다랗고 남자처럼 입고 다니는 여자의 멋진 인성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머리 짧고 커다란 덩치의 남자처럼 입고 다니는 이 인간들이 왜 과학으로 불려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죠. 저 짬뽕집에서 진상 부린 여성을 fm들 사이에서는 멋잘티부라고 부릅니다. 멋잘티부라는 건 머리가 짧고 티나는 부치라는 말인데 부치라는 말은 리을 지을 재서 능동적이고 상대를 리드하는 남성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멋잘티부는 머리가 짧고 여자인데 남성인 척 하고 다니는 게 티나는 사람을 말하는 은어인 거죠. 그리고 고유정 이은에도 여자라는 이유로 쉴드 치는 여성시대에서는 티나는 부치 티부 지은 이은 싫다. 머리 짧고 옷도 남성 옷 스타일 위주로 입고 다니는 사람은 지은 이은 싫다. 멋잘비랑 멋잘 여친들 여기서는 아니라고 피해 쉴드 치는데 행동 애티튜드 마인드 전부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식으로 탈코녀를 가는 여성들의 모습. 수많은 fm들은 진심 공감 존나 싫어 같은 리을 지을로 싸잡히는 게 창피하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머리 짧은 탈코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멋잘탈코녀들이 자기들끼리 약속한 거 마냥 경복궁 일본 갔을 때 남자 한복 남자기모노 입는 거 존나 꼴보기 싫어 나만 그래. 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대놓고 탈코를 싫어하는 여성들의 모습. 리을 지으진데 머리 짧은 탈코 스타일이 존나 싫어 이 판을 떠야 할까? 수십 명 만나보고 내가 보고 듣고 겪은 대다수 데이터가 말하고 있어. 멋잘탈코는 과학인데 이 판에 계속 있다 보니까 마주쳐야 하는 게 볼 때마다 싫어서 내가 뜨는 게 맞겠지? 라는 말을 싱글벙글하고 있는 fm들의 모습. 그녀들은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남자에게 자아의탁한 것처럼 남자같이 하고 다니는 거 싫다. 라는 말을 하면서 머리 짧고 남자 옷 입고 다니는 탈코는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인 남성들도 아니라 실제 fm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멋잘탈코는 과학이라 말하는 재밌는 모습.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fm들이 말하길 머리 짧은 탈코는 과학이니까 무조건 걸으라고 말했다는 사실. 싱글벙글 여성들이 알려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과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과학강국 대한민국.